더? 자자자 자, 두꺼면 된거 아니야? 얼마나 더 뿌려달라고!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문어아빠를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문어아빠의 오늘 설레이는 첫 데이트가 있어요. 저의 이 문어스러운 환산적인 매너로 그녀를 완벽하게 사로잡을 겁니다. 오늘 첫 데이트 화이팅! 여러분 가시죠. 문어 데이트입니다. 아, 설렌다. 데이트를 하니까 괜히 긴장되고 그러네요. 아, 잘 보여야 될텐데. 실수하지 말고 매너있게만 행동하면 아마 좋은 점수 얻을 겁니다. 자, 시작입니다. 문어예요. 저는 문어고요. 옥토데드라고 합니다. 자, 가볼까요? 불안불안하죠? 어, 저기! 기다리고 있네. 스칼렛! 먼저 왔구나. 미안. 지하철이 막혀서. 옥토데드. 뭐, 예약이 없다고? 장난해! 배춧잎을 좀... 이 자식 이거 뇌물을 달라는 거야 지금? 돈이 있는 재킷을 찾으세요. 어, 재킷을 찾으라는데. 자, 숙녀분을 건들 수 없으니까 최대한 조심조심 움직일 거예요. 순이야. 미안해. 잠깐만. 돈을 여기 재킷에 놓고 온 것 같아. 아, 이 재킷은 아니야. 재킷 아니고. 자, 어어, 잠깐만. 아, 순이야. 아, 순이야. 아, 잠깐. 스칼렛. 스칼렛. 아, 미안. 순이는 동생 이름이야? 아, 미안하다. 자, 요 재킷이 또 있는데. 자, 요기. 예, 예, 예. 아, 털어도 먼지 않도록 안나오네. 자, 마지막 재킷인데. 요기는 있겠죠? 예아! 자, 그녀에게 쪽팔릴 뻔했다. 자, 재킷에 돈을 들고. 뇌물을 좀 줄 거예요. 이 직원이 좀 싹이. 울었네. 자, 원하시는 뇌물입니다. 돈 주니까 바로 테이블을 놨네. 자, 스칼렛과 함께 자리에 앉으세요. 자, 스칼렛. 부담스러워하지마. 고 5급 레스토랑이지만. 나 돈 많다고. 자, 이리와. 남자가 에스코트 하는 거랬어. 자, 아잇자.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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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에 앉으래요. 내가 과연 앉을 수 있을까? 자, 조심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자를 뒤로. 아잇잠. 포크는. 자, 이렇게 생겼다. 포크? 더러워. 포크 이거. 씻어주세요. 씻어줘, 이거. 고춧가루 묻어있구만. 자, 의자를 빼서. 앉아있게, 에스코트. 날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마. 부담스러워. 자, 의자를. 의자를 집었지. 팔을 움직여서. 자, 앉았어. 하하하. 메뉴를 체크하라고? 그래. 오늘은 널 위한 자리야. 먹고 싶은 거 먹도록 해. 네. 자, 메뉴 봅시다. 어? 손을 들어서 웨이터 부르라고? 저기요. 쩔기. 아, 시키지마. 둘만을 위한 걸 주문하고 싶대요. 자기 음식을 뭘 시켜주지 마쳐봐. 응, 그래. 과연 내가 뭘 먹고 싶을까? 예, 주문은 스칼렛이 할 겁니다. 스칼렛, 주문해줘. 너는 등심. 너는 등심 먹고 난 넙치 먹으라고?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매너, 매너. 음, 그래. 물을 마시라고? 아, 물을 평범하게 마셔야 돼요. 자, 자. 어, 스칼렛. 난 물 마실 거야. 자, 입 쪽으로 가져와서. 오케이. 하하하하하. 아, 맛있구먼. 시원하구먼, 물. 자, 내려놓자. 어, 건배를 하자고? 하하하하. 자, 자, 저한테. 자, 건배. 건배 하자. 건배! 아이, 잠깐만. 건배! 치얼스! 우리의 사랑을 위해! 자, 미안해. 스칼렛. 어우, 맛있다! 하하하하. 얼굴에 다 부어버렸어. 자, 얼굴에 부어서 화장실 가서 씻으래요. 아, 미안해. 이거. 내가 좀 바보스러웠지? 화장실 가서 깨끗이 씻고 올게. 걱정하지마. 화장실이 근데 어디 있어? 어우, 식사하고 계시네요.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자, 화장실. 자, 이게 실수로 하게 되면 실수 포인트가 쌓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게임 오버 됩니다. 최대한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아, 절로 가면 안 되겠다. 돌아가야 되겠다. 자, 아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날라차게 할 뻔했어요. 자, 화장실 어딨냐?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화장실이에요? 아, 여기다. 화장실. 아, 화장실에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아. 아, 드디어 화장실 왔다. 아, 수도꼭지를 뽑아버렸네? 제발 그러지마. 자, 얼굴을 여기다 갖다 대면 되는 걸까? 자, 얼굴을 씻어보자. 자, 손에다가 물을 묻혀야 되는 거겠지? 잠깐만, 이것도 틀어? 자, 손에다가 물을 좀 묻히고. 오케이. 자, 깔끔하게 평범하게 씻었어요. 자, 가자고. 스칼렛이 날 기다리.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주방에 가서 좀 정리를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저 비싼 고급 접시를 물러줄 돈은 없어요. 주방에 날 왜 가라고 그러는 거지, 근데? 뭘 시키려고. 아우, 죄송해요. 아우, 실수 포인트가 쌓이고 있어. 아, 나 스칼렛이 나 기다리는데 주방으로 왔습니다. 뭘 시키시려고? 소스를 섞으라고? 내가 지금 손님인데. 어, 이 양반은 오늘 개판 나고 싶은가 보구만. 소스를 찾아서 가봅시다. 어, 여기다 소스가 있네. 자, 살금살금. 자, 잡아. 자, 오, 오, 된다, 된다. 이건 쉽다. 오케이. 소스 섞으세요. 소스. 신선한 주스를 위해 포도를 밟으라고? 잠깐만, 이건 내려놓고. 포도가 어디 있어? 포도? 어, 이건데? 포도를 밟아? 이걸 어떻게 밟아? 올라타? 올라가서. 나 지금 데이트하러 왔다가 포도를 왜 밟는거야? 자, 일단. 밟으라고 시키니까 밟자. 나는 그릇을 고장 냈잖아. 자, 이 발을. 자, 밟아. 어, 물병을 주스로 채우라고. 자, 일단 내려가보자. 어, 물병을 깨면 안되겠지? 자, 스칼렛이 날 기다리니까 빨리 수습하고. 데이트하러 가자고. 제발요. 어, 잠깐만! 자, 미안해요. 어허허허허. 밟아야돼? 올라가서 밟아야 주스가 나오는거야? 자, 한 발. 한 발. 자. 어, 밟아야되네. 어? 어, 자. 어허허. 야, 내가 진짜 무효하게 집중되네. 어허허허. 밟아. 밟으라고. 제발 좀 밟아. 제발. 한쪽 발, 한쪽 발. 그걸 올려. 오케이. 그걸. 넣어. 그걸 통 안에 넣어. 그 발을 통 안에. 오케이. 어. 알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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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네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가. 제 문어의 땀이 담긴. 문어 손맛이 담긴. 오케이, 좋았어. 이 잔을 드디어 스칼렛에게 줄 수가 있네요. 스칼렛을 위한 특제 주스였네요. 스칼렛만을 위한 특제 주스. 자, 조심히 갑시다. 자, 이동만 잘하면 돼. 한걸음. 한걸음. 아! 한걸음. 한걸음. 아! 살려줘! 나! 몸을 주체할 수가 없어. 자, 거기다 왔어요. 어, 나 왔어. 스칼렛 앞에서 만큼은 신중하게 움직일 겁니다. 자. 어. 고급 포도주야. 역시 첫 데이트 쉽지가 않구만. 자, 앉았어. 주스로 채웠잖아. 제가 더 채우라고. 흐흐흫. 아, 이정도 채웠으면 됐지. 자, 자. 다 먹어라. 다 먹어. 이제 자리에 앉을 거예요. 자, 이정도면 앉았지. 자, 앉았어. 아우, 편하구만. 자, 메인 요리 오십니까? 메인 요리 옵니까? 메인 요리. 아우, 맛있겠다. 빵에 버터를 바른 후에 그냥... 어, 그래. 얘기 좀 하자. 나는 버터를 바르고 있으니까 얘기 좀 해. 자, 버터를 발랐어. 발랐어. 자, 빵만 집으면 된다. 빵만. 빵 집었어. 먹어? 드세요. 어, 먹었어. 아, 당신 이야기에 내가 지금 맞장구를 쳐줄 수가 없어. 지금. 뭐야, 이거. 얘는, 얘들은 뭔 얘기야? 커플의 주문을 받으라고? 아, 날 왔고 직원으로 생각하나봐요. 나 지금 데이트 중인데. 메뉴를 주세요, 메뉴판. 피자. 손님의 샐러드에 후추를 뿌려달래, 저기는. 자, 주문 받았습니다. 자, 피자 주문 받았고, 후추 뿌려달라고요? 본인은 손 없으십니까? 자, 그래도 뭐 손님이 왕이니까. 후추 뿌려드릴게요. 자, 후추. 팍팍. 더, 더, 더. 자. 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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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얼마나 더 뿌려달라고! 어! 시시. 남자한테도 뿌려주자. 딱 좋아. 아우, 다행입니다. 자, 여자 손님은 더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 자. 자, 다 먹어. 후추 다 먹어. 후추에다가 아주 샤워를 시켜버릴까보다. 그만! 오케이. 아... 아, 지가 뿌려달라고 지가 썩내고 있어. 정신 더럽네, 진짜. 자, 서빙해야 돼? 이제 드디어 서빙을 해야 된다고? 디저트 접시가 어디 있는데. 와,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초고단이도다. 마치 전투기 운전하는 것 같아, 지금 나. 자, 한 발. 한 발. 자, 요기 디저트요. 요기가 아니야? 저쪽이야, 저쪽, 저쪽. 주문은 저쪽에서 했나봐. 아, 나 주문차고야, 주문차고. 여긴, 여긴 가보군요. 아, 진작에 말하지. 여태까지 얼마나 내가 뻘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 겨우했다, 겨우. 아, 서빙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나 지금 데이트하러 왔다고. 지금 데이트하러 와서 나한테 뭘 시키는 거야? 스컬렛, 내가 왔어. 어디로 가지 않을게. 자, 너의 곁에 내가 왔어. 자, 제발 자리에 앉고 싶다. 다리를 꼬지마, 이 자식아. 자, 앉았어. 아, 힘들었어. 아, 이제 밥 좀 먹자. 나 너무 힘들어, 지금. 에피타이저 한번 먹으면 진짜 에피타이저야? 메인 요리 아직 아니야?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어우. 맞장구도 쳐주고 지금 먹고 나 정신없어. 주방으로 또 돌아가라고?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스컬렛. 주방에, 주방에 화장실 좀 잠깐만 갔다 올게. 또 왜, 왜 날 찾는 거죠? 주방에서? 아, 견습장 아니라고. 아, 아이씨. 냉장고에서 스테이크 끝내라고? 그래도 시킨대로 하자. 여기 스테이크가 있네. 자, 망치로 부드럽게 만들라고? 땅바닥에 놓을까? 땅바닥에 놓고 망치를 집어서. 야. 야. 자. 자. 야. 부드럽게 만들었어, 고기. 자, 스테이크. 최고급 스테이크. 구우면 되는 거 아니야? 프라이팬. 프라이팬 어디 있는데. 프라이팬에 들고 가. 으, 란 말인데. 스테이크를. 아, 지금 데이트하러 왔다. 요리도 하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자, 이리와. 자. 피자를, 피자도우를 던지라고? 피자도 만들고, 스테이크도 하고. 지금 장난 아니네요. 만능 요리사로 갑자기 거듭났어요. 이걸 어디 던지라는 거야? 야! 피자도우 어디 던지라고. 야! 던져. 던져. 야, 제가 일단 집어서. 어. 어. 야, 던지니까 지금 납작해지네. 야! 다시 집어서. 야! 야! 이거 어떻게 던지냐. 자, 이렇게 했다가. 와! 많이 던졌어. 많이 던졌어. 높적해졌지. 피자가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어. 피자도우가 완성되네. 피자도우에다. 소스를 바르려고. 자, 소스를 바르라는데. 이게 소스인 것 같아. 피. 토마토 소스. 자, 이걸. 도우에다가. 바르자. 어, 오케이. 발랐어. 완벽해. 치즈를 이제 뿌리면 돼. 치즈 뿌리자. 알 수 있어. 나 완벽한 음식을 만들거야. 손님들이 좋아하는. 자, 피자를 만들라고? 알았어. 자, 이걸. 화덕에다 넣어야 되겠지? 자, 여기 잠깐 내려놓고. 피자를 집어서. 올려서. 화덕에다가. 나 완벽해. 자, 이걸 잡고. 자, 집중 집중. 한 번에 하자. 한 번에. 넣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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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진짜 힘든다. 흐흐흐흐흐 자 피자 왔습니다 피자 드세요 자 먹어 먹어 피자차 먹어 테이블을 치우라고? 이건 아니지 난 손님인데 자 비켜 나 열받았다 지금 자아 테이블 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거 아니야 그냥? 예이제 씨야아 테이블 치웠습니다 자 순식간에 1초만에 채우는 테이블 보셨습니까 또 어디있어 아 이것도 치워? 자 테이블 자 테이블 잡아 다 치웠어요 자 스칼렛 나 이제 금방 왔어 나 일 빠르지 능숙해졌다고 제법 메인 요리 주세요 제발 메인 요리 빨리 먹고 가자고 이 위험한 곳이야 어우 메인 요리다 메인 요리 야미 넙지다 넙지 소금 뿌리라고? 나 싱겁게 먹고 싶은데 자 포도주 버리고 소금을 뿌려야되는데 오케이 자 물고기를 칼로 자르라고? 오 마이 갓 아 땀이 비워져서 나는 뭐 자 칼로 자를 수 있어 난 잘 자를 수 있어 자 얘도 가져가서 땡겨서 오케이 포크로 물고기를 먹는거야 자연스럽게 남들이 다 하는거야 평범하게 포크로 물고기를 찍어 내 입으로 가져와서 먹고 먹고 마지막 한 조간 먹고 아 쉽구만 이제 주방에 또 왜 뭡니까 또 아 이거 난리 났구만 이거 난리 났어 바닥을 닦으라고? 아 미끄럽다 미끄럽다 이제 미끄럽기까지 하다 자 여기 바닥 닦는게 이겁니까 자 오케이 이걸 들어서 아 이거 닦는것도 쉽지 않다 불을 끄라고? 자 이게 아 잠깐만 호수가 저게 불 끄는건가? 아이고 이 사람 나 지금 죽네 나 신참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자 소화기 들고 빨리빨리 긴급상황 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불 꺼요 불 와 바닥을 또 닦어 자 이쪽으로 가서 조금만 더 닦으면 돼 지금 잘 닦고 있어 스칼렛과 데이트를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거야 놀이사에게 디저트를 받으라고? 잡았어 자 이걸 어디다 누구한테 주면 되는거지? 스칼렛에게 스칼렛 기다려 자 스칼렛 내가 왔어 디저트 가지고 왔어 아주 맛있는 아주 맛있는 디저트야 먹어봐 어 이게 보람이야 이걸 위해서 맛있다 하하하 와 데이트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넘나 힘든 첫 데이트 고급 레스토랑에서 펼친 스칼렛과 첫 데이트였어요 아 다시는 데이트하고 싶지가 않다 그런대 아 땀나네요 옥토데드 문어아빠 오늘 셔타였습니다 스칼렛과 첫번째 데이트를 즐겨봤고요 요즘 뭐 여러분들이 해산물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것 같길래 준비해 봤어요 부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댓글과 시청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다음에 또 기대해 주시라고요 빠이빠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빠이빠이